안녕하세요 이번에는 G1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시리즈를 제품으로 내주는 시즈 워퍼 사이버트론 제트파이어 입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그맣게 나오는 오메가 스프림 시즈 제품을 구매한 뒤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일단 좀 크기도 마음에 들고 해서 구매를 해봤어요 뭐 여기 8살 이상이 가지고 놀라고 적혀 있구요 하스브로 타카라토미 제네레이션 박스 아트샷이 사진이 아니라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어서 이 시즈 시리즈의 박스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박스 아트샷은 이렇게 되어 있구요 사이버트론 배경도 들어가 있고 커맨더 클래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 이제 제트파이어 본체가 들어가 있구요 이렇게 업그레이드 킥 같은 것을 다 껴주면 이런식으로 그리고 이펙트 파츠 이렇게 비행기 모드일 때 뒤에 좀 엔진 발진하는 그런 효과를 내주실 수 있구요 36스텝 이라고 나와 있어요 변신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cg 시리즈가 원래 그렇게 변신이 어렵지 않아야 조금 더 가지고 놀기 수월합니다 어 일단 제품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어허우 이렇게 제품을 여시면 커맨더 클래스 시즈 제트파이어가 들어가 있구요 이렇게 설명서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일단 정품 본가에서 나온 설명서라서 그런지 되게 설명서가 알차게 잘 들어가 있어요 뭐 변인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이렇게 불꽃 이펙트 파츠랑 캐논 가슴 덮개 총 2개 들어가 있는데 이 제품이 이런 이제 허벅지 나 이렇게 종아리 부분이 살짝 꺼매요 다른 부분은 되게 하얀 한데 뭐 이 부분만 꺼매요 뒤에 부품이 꺼매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어 일단 이렇습니다 뭐 도색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구요 어 이렇게 제품을 박스에서 꺼내 주시면 시즈 시리즈 제트파이어 제품이 나옵니다 어 일단 제품 자체가 흰색이라서 많이 티는 안나는데 몰드들이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본가 제품이 좀 몰드에 미쳤어요 어 그래서 제품 자체는 잘 나온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허벅지나 이런 쪽에는 조금 거뭇거뭇해요 원래 이런건지 모르겠는데 안에 부품이 검정색이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좀 그을린 효과를 준건지는 모르겠어요 분량을 받은건지 어 일단 제품 자체는 이제 커맨더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 많이 작지 않아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제품이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도색도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구요 뭐 곳곳에 도색이 조금 튀거나 까진 것도 분명히 있지만 어 그래도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런 팔뚝 부분에 몰드들도 정말 잘 파졌어요 흰색 제품이라서 많이 티가 안나는데 어 여기 발바닥 위에 조금 도색 번짐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이 가슴 파츠 이 가슴 파츠 이 안쪽을 여시면은 음 이렇게 전투마스크가 들어가 있어요 이 전투마스크 뒤에서 뽁 하고 빼주시면 이렇게 전투마스크 들어가 있습니다 도색이 조금 번져 있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진 않아요 이 도색은 이 파란빛이 조금 번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캐논 더블 캐논 2개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장총 같은거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이펙트 파츠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또 하나 껴 주시고 마지막에 뾰족한거 이렇게 다 껴 주시면 뭐 이렇게 총에서 탄환이 발사되는 효과를 내 주시거나 저 뒤쪽에 엔진 뒤에 달아 주셔서 엔진이 발화하는 그런 효과를 내 주실 수 있는 이펙트 파츠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세트가 들어가 있구요 재질은 연질 재질 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캐논 캐논 이랑 이렇게 미니 캐논 같은거 미사일 들어가 있구요 여기 있는 조인트 구멍에 이 조인트 껴 주셔서 음 이런식으로 해서 이 제트팩 같은 거에 껴 주실 수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두 세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총 길다랑 캐논을 조인트 맞게 두 개를 합쳐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합쳐 주시고 이 손잡이 부분 다 내려 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하나만 내려올 수 있게 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가슴 갑옷 부분 안쪽에 보시면은 조인트 맞게끔 넣어 주실 수 있어요 여기랑 이렇게 앞뒤로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껴 주시구요 그리고 아까 조립해 놨던 캐논 이 뾰족한 부분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여기 옆에 조인트에 껴 주실 수 있구요 반대쪽도 이렇게 긴 쪽이 뒤로 가게끔 껴 주시고 이 더블 캐논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이 이제 총 안쪽 요 부분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여기 조인트가 여기 구멍 안에 여기 구멍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껴 주시면 뭐 이런 미니 제트기 같은 거 연출해 주실 수 있구요 이제 제트기 모드일 때 요 부분을 저 제트팩 빨간색 위에 껴 주셔서 위에 한 번 더 올려 주실 수 있습니다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오토본 마크도 잘 들어가 있고 이 제트파이어 라는 캐릭터가 원래는 디셉티콘 이었다가 이제 오토본으로 전향을 했어요 마음에 안들어서 그래서 뭐 여기 가슴팍에 이 오토본 마크를 돌려 주시면 디셉티콘 마크로 해 주실 수 있는 기믹도 있습니다 이런 기믹을 넣어 줄 줄 몰랐는데 어 이런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얼굴 360도 돌아가구요 위로는 요정도 아래는 살짝만 숙여집니다 그 다음에 어깨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구요 이렇게 내려오구요 그리고 팔은 뒤에 날개 때문에 360도 돌아가지는 않구요 요정도 꺾이구요 팔꿈치 요정도 뒤로도 요정도 돌아가구요 어 그 다음에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구요 어이 손가락 기믹이 되게 특이한게 이렇게 손을 벌려 주시면 이렇게 캐논을 껴 줄 수 있는 조인트가 들어가고 손을 모아 주시면 이렇게 캐논을 넣어 주실 수 있는 조인트 구멍이 나옵니다 어 제가 이런 제품은 처음이라 다른 거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신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요정도 살짝씩만 돌아가구요 뒤에 있는 이 제트팩 때문에 뭐 360도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옆구리 갑옷 같은 거 이렇게 돌아가고 어 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으로 라챗이구요 뒤로도 요정도 이런 제트팩 피해 주시면 일직선으로 펴지구요 어 여기 고관절 있는 부분에서 요정도 돌아가고 무릎도 요정도 앞으로는 안되구요 어 그리고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양옆으로는 안되고 이제 앞뒤로 앞뒤로는 이만큼 가능한데 이게 변신 기믹 때문에 요정도 접힐 수 있는 거구요 어 이제 관절 같은 경우에는 다 튼튼하고 짱짱하고 좋은데 이 고관절이 앞뒤는 라챗인데 이 양옆이 라챗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허벌 넣어 줄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안 넣어 줬어요 뭐 불량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라챗 관절이 아니구요 어 이렇게 등판 조형도 몰드도 잘 파 졌구요 이런 제트팩 엔진 부위도 잘 내준 것 같습니다 어 몰드가 진짜 잘 파 졌어요 자칫하면 크기 때문에 몰드가 없으면 좀 심심할 수도 있었는데 어 잘 내준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요 제트기 다 무기를 장착해 주실 수 있어요 남는 루즈 없이 다 장착해 주실 수 있고 어 일단 여기 먼저 빼시구요 모든 무기를 해체 시켜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체 시켜 주시고 이 장총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 빼 주시구요 여기도 여기는 접어 주시고 이 다른 손잡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신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렇게 팔을 오므려 줘야 이 조인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오므린 상태로 총을 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더블 캐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팔뚝 위에다가 붙여 주실 수 있구요 어 그 다음에 등판에 보시면 이렇게 조인트 있어요 이 빨간색 조인트 바깥으로 빼 주셔야 되는데 잘 안 빠지시면 일단 날개 한번 살짝 이렇게 접어 주시고 이렇게 내려 주시면 조인트 위로 솟아 있습니다 이렇게 아예 바깥으로 빼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바깥으로 그 다음에 이 무기 분류해서 이 조그만한 거 여기다 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긴 거는 이제 여기 이 부분에 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앞판에 가슴 파트 부분에 이 부분 손가락 넣어 주셔서 이렇게 부품을 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튀어나오게끔 빼 주시구요 아 이 관절이 양옆이 라첫이 아니다 보니까 고정이 조금 안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 마스크 빼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구멍이 있어요 이 조인트 구멍에 아까 요 부품 빼낸 거 껴 주시면 됩니다 딱 맞게 들어가고 그리고 마스크는 이 네모난 조인트 부분이 이 얼굴 부분에 요 파란 부분 보석 같은 부분 거기로 껴 줄 수 있게 쑥 들어가는 구조예요 이렇게 딱 껴 주시면 이제 전투 스타일의 제트파이어가 완성이 됩니다 제가 작중에서는 이런 모습을 못 봤는지 그냥 흘려봤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멋있게 이런 기믹도 넣어주고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이펙트 파츠도 이런 데 껴 주시고 그러면 뭐 총을 쏘는 듯한 그런 연출도 가능합니다 진짜 멋있게 잘 나왔어요 이런 배틀 모드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선스트리커와 제트파이어 크기 비교 영상입니다 이거는 마스터피스 MP44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메가트론과의 크기 비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범블비와 크기가 동일한 레전더리 토이즈 범블비 제품입니다 이번에는 시즈 제트파이어 비행기 모드로 변신하는 영상입니다 이제 시즈 제품들이 제가 오메가 슈프림이랑 제트파이어 제품밖에 없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변형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가지고 놀기도 쉬운 것 같고 더 많이 만져주게 되는 제품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여기 위에 날개 펴 주실 거예요 이 날개 부분 뒤에 열어서 이중인지 쭉 펴 주시고요 아 이게 조금 아쉽네요 이 관절이 여기 뒤에 날개도 이렇게 쭉 펴 주시고 이 부분이 살짝 플라스틱 탄성 이용해서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뒤에 이 부분에 걸릴 수 있게 해주신 다음에 이 안쪽 큰 날개도 같이 펼쳐줍니다 이렇게 펼쳐 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가슴 파트 부분 이렇게 올리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올려주신 상태로 여기 팔 이 부분을 살짝 조인트 껴져 있는 거 빼주시고요 이렇게 빼주시고 이 부분 앞으로 들어 올려줍니다 그럼 이제 비행기 부분에 앞대가리 앞대가리 부분이 나와요 쭉 펴서 앞에 조인트 맞게 고정시켜 주시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이 뒤에 부분이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얼굴을 안으로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넣어 주시기 전에 이 앞에 가슴 파츠 부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돌려주신 상태로 얼굴 위로 올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고정되게 이렇게 펼쳐 주신 다음에 여기 뒷날개 부분 이렇게 쭉 내려서 펴서 이렇게 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행기 헤드를 다 펴주신 상태로 팔을 안쪽으로 넣으실 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짝 넣어 주신 다음에 여기 팔 부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조인트 껴져 있어요 조인트 이렇게 빼주시고 여기 안에 있는 부품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팔은 안으로 쭉 넣어 주시고 조인트 빼주시고 안에 있는 부품 빼주시고 팔은 안으로 쑥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팔 부분을 지그재그로 이런 식으로 넣으실 거예요 관절 맞게 보시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넣어 주신 다음에 이 부분 닫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꺼냈던 부품 쪽이 앞으로 오게끔 팔을 돌려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 주시면 돼요 넣어 주시면서 여기 이 조인트 이렇게 팔뚝에 있는 조인트랑 구멍 맞게 잘 고정 시켜 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고정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가슴 파츠 부분 내려서 내려 주시면서 여기 조인트 부분 맞게끔 이렇게 껴 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내리시면서 이 조인트 안에 있는 구멍에 맞게끔 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부분 조인트도 맞게끔 이렇게 고정 시켜 주셨으면 여기 밑날개 조금 올려 주시고요 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힌지 이중 힌지 이용하셔서 이 부분을 빼실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힘 주셔서 이 힌지가 밀리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신 다음에 위로 올려서 여기 조인트 구멍 맞게 고정 시켜 주시고요 발은 이 작은 발 먼저 그 다음에 큰 발 이렇게 닫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 주시면 돼요 이제 마스터피스 44 옵티머스 프라임의 다리 변형처럼 이렇게 힌지 이용해서 올려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힌지 이용하시면서 빼셔서 고정 시켜 주시고요 작은 발 큰 발 그 다음에 살짝 올려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제 이 부분 등판에 엔진 부분을 이렇게 올려서 내려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서 고정 시켜 주시고 이제 다리 여기 엔진 조인트 부분 맞게끔 이렇게 올려 주시면서 다리도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꾹 눌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여기 앞에 이 부분 잡아 당기시면 이렇게 바퀴 나오고요 이 부분도 내려 주시고 그리고 여기 빨간색 같은 부분은 이렇게 해서 내려 주실 수 있어요 내려 주신 다음에 닫아 주시고 펼쳐 주시고 다시 올려 주시고 내리고 펼치고 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뒷바퀴 무릎 부분에도 바퀴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해 주시면 시즈 제트파이어 제품의 비행기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작중에 나온 제트파이어 조형이랑 많이 비슷하게 잘 내줬어요 도색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조금 누런 부분들도 있지만 황변이 올까봐 조금 걱정했는데 미리 황변이 와 있네요 조금 제품 자체는 일단 되게 멋있게 잘 나왔는데요 이렇게 배면 부위 조금 아쉬운 거랑 일단 변형이 쉽기 때문에 되게 쉽게 변형 시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바퀴 같은 거 다 내려 주시면 일직선으로 잘 고정도 되고요 이렇게 날개 쭉 펴 주시고 쭉 올려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부분 엔진 부분에 이펙트 파츠 껴 주시면 이렇게 밝지 않는 듯한 효과도 내실 수 있습니다 이 이펙트 파츠가 진짜 신의 한수인 것 같아요 이 이펙트 파츠라도 없었으면 조금 심심할 뻔했는데 되게 잘 내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핏도 이렇게 열리고요 열리면 안에 무슨 부품 같은 거 있는 것 같은데 덜렁거리긴 하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빠지네요 뭐 이거를 빼 주신 다음에 뭐 사람을 태우셔도 되고 코핏도 열리고 진짜 비행기 모드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뭐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흠잡을 만한 조형도 아니고 뭐 변형도 쉽고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되게 가지고 놀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시즈 시리즈가 그 다음에 이렇게 비행기 모드일 때 날개 다시 접어 주시고 아까 만들어 놨던 이런 제트 엔진 이렇게 조인트 하나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 위에 구멍에다가 끼시면 조금 더 멋있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모든 루즈가 이렇게 수납이 되고 장착이 되는 게 저는 좋은데 이런 거는 소비자들의 리즈를 잘 파악을 해 준 것 같아요 어 진짜 멋있습니다 비행기 모드는 여기까지가 이제 시즈 제트파이어 제품의 영상 리뷰 였구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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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